바람별에 맨 임소시 돌아오라고 할까 한번번 치고 사랑인데 왜 떠나셨는지 떠날거면 자랑이 정이라치지 않니 해주지 못했으면 행복했던데 이 온정 본정만 남겨두고 천연만년 살자더니 다 혼자 남겨두고 마지막 임소 없이 말없이 잘 하셨나요 바람별에 맨 임소시 돌아오라고 할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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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씩 사랑인데 내가 싫어 그린 강력한 곳이 일어나 이 온정고 온정만 남겨두고 뭐가 부딪히 싫어져서 나 혼자 남겨두고 내 친한 인사 없이 말없이 떠나셨나요 내 친한 인사 없이 말없이 떠나셨나요